나 사랑한다고요? 처음부터 나 좋아서 발목 잡았다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얘기해요? 사람 호구에 나쁜 사람까지 만들어 놓고 왜 이제 얘기하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 진심으로 미안하죠. 그럼 이견은 유지해요. 유지하자고요. 난 헤어질 마음 전혀 없으니까. 나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나만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수영 씨는 가장 나쁜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이 결혼 지켜요. 난 진심으로 이 결혼 지키고 싶어요. 왜? 그렇게 싫다고 버티던 결혼을 왜 지키고 싶은 건데? 아이 때문에? 황 기자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건 자기 인생이 너무 가혹한 죄를 짓는 거라고 안 했어? 엄마한테 애정 없는 아빠와 사는 건 궁극적으로 아이한테도 상처가 될 거라고 안 했어? 수영 씨야말로 온전한 가정에서 아이 태어나게 하고 싶다면서요.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그 결혼이 아무리 지옥이라도 상관없다. 옆에만 있어달라고 했던 사람이 수영 씨 아니에요? 이젠 아니야. 아이 때문에 참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하겠어. 나한테는 내 행복도 중요해. 나도 이제 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차수영 씨 좋아해요. 수영 씨와 함께 나면 1년이 아니라 2년, 3년 몇십 년을 함께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아니? 꽤 좋을 것 같다고요. 수영 씨 그만큼 매력있고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그리고 무엇보다 수영 씨 뱃속에 내 아이가 있어요. 이젠 나도 우리 아이 온전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고 싶어요. 그래요. 아이 때문에 결혼하는 거 어리석은 지지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수영 씨와 함께한 몇 달이 이 결혼이 이 결혼이 날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나한텐 무엇보다 이 가정이 소중해요. 나 사랑해? 대답해봐. 나 사랑하냐고. 나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노력할게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수영 씨. 볼맘도 아니면서 왜 이래요 진짜. 노력하지 마. 누가 노력해달랬어? 노력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화각심이니까 노력하지 말라고. 가.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좀 기다려줄 수 있어. 이제 아니야. 나 암탐 사랑하지 않아.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에 노력한다고 되는 거니? 가. 나 이제 더 이상 뭐 사랑하지 않아. 내일 다시 얘기해요. 수영 씨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 되면 다시. 지극히 이상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절대 후회 안 해. 헤어져. 그럼 내.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헤어져요? 그래. 헤어져. 돈 좀 쓰지. 선물이 너무 웅세 크잖아. 끝까지 우기지 그랬어요. 왜. 하여간 오늘은 무조건 해파리 정신들로 납작 엎드리키는 거야. 절대로 웃거지 말아. 걱정하지 말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지. 내가 마음 때문에 성질래요. 웬일 들으세요. 저는 지금 두 분과 얼굴 마주할 심정이 아닌데요. 아유 저기 지난번처럼 두 분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다면 술도 한잔 하시고요. 약소지만 술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술이요? 황서방이 무슨 만행을 저질렀는데 마주 앉아 술이요? 사부인 저기 오해십니다요. 제가 자초지정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좀 앉으시죠. 앉아서 말씀하세요. 당신도 앉아. 참 이거는 저기 무농약 유기농 배즙입니다요. 지들이 직접 지은 배로 다 낸 백프로 천연 배즙이에요. 겨운에 이렇게 잘 두고 드시면 감기 몸살 같은 거 없이 잘 지낼 거구만요. 필요 없습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여보 잘 먹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우리 태범이가 혜령이 그 옛 여자를 만나고 다닌 게 아니어요. 그 옛 여자가 태범이 사무실로 느닷없이 일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요. 네. 그래서 이제 태범이가 고민 끝에 그 시사 속에서 그 MC자리도 포기를 했댑니다. 아유 그게 어떤 천공같은 기회인지 그거를 그냥 팍 때려쳤다지 뭐예요. 아유 그게 다 태범이가 그냥 이 수영이를 위해서 간호하니 그냥 팍 때려쳤다고 합니다요. 야 그래 그 뭐 계약 결혼인가 뭔가 그거는 지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고요. 우리 태범이는 애시당초 이 결혼을 깰 생각 추워도 없었습니다요. 모쪼록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범이는 사도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결코 하지 않았고 충실하게 그런 생각을 잘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잘이요? 황기자가 결혼 첫날부터 이날까지 서재방서 기고하면 각방 쓰는 건 아세요? 야 우리 수영이 정기검진 한번 따라가 본 적 없고 임신한 와이프가 먹고 싶다는 음식 한번 사다 먹여 본 적이 없이 이보다 더 무심할 수는 없다 싶게 무심했던 건 아세요? 걔가 왜 그랬을까 걔가 원래 그렇게 무심하고 그런 애가 아닌데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되게 아드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어쨌든 저희는 이혼시킬 생각입니다 더 이상은 파렴치한 황기자에게 우리 수영이 안 돕니다 아니 그 저기 우리 태범이는 파렴치해 파자도 모르는 애입니다 절대 그런 애가 아니요 두 분께서야 두둔하시고 싶겠지만 저도 이 일만은 양해 못합니다 진작에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했어야지 어디 애인 여인 모친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황사방 소리까지 하게 합니까 지금도 무조건 참고 살라는 말이 더는 안 나와요 아니 그 사람께서 이혼이라는 말씀 하시는 거는 몇 달쯤은 애가 태어납니다 애가 태어난다고 불행한 결혼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니죠 그래도 애는 온전한 가정에서 온전한 가정의 기준은 양 부모냐 한 부모냐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고 행복하냐예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더구나 황 기자처럼 비열하고 이기적인 애 아빠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아요 임신한 내 딸에게 비열하게 개학교를 제안을 해요 저기 너무 속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우리 태범이는 시사숙에서까지 그만뒀다니까요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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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어?